오늘 대구에서 유명한 영대하나고입니다. 영대하나고 영대하나고 해서 아나고 쪽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유명한 영대하이 이 집이 특이하게 목살을 주는데 뼈가 씹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셔보시면 좋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 맛있게 보이네요 자 한잔하시다 오징어도 시켰는데 초보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징어도 시켰는데 초보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징어도 시켰는데 소주 한도가 최고입니다 이런식으로 생각합니다 목살이라고 합니다 목살 뼈가 실패했는데 뼈를 주문지에 말라가지고 버림데 맛이 좋습니다 소주 한잔 하십니다 와이프하고 소주 한잔하러 왔는데 딱 좋네요 오징어가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매운 장에 살짝 찍어서 이렇게 먹어야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초보를 하는군요 아 잘못 갑니다 대구에 마치 영대특미안하고 잘못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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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